자금성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저기 건물이 정말 많죠? 자금성은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14년에 걸쳐 건설을 했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웅장합니다. 자금성은 건축 당시 무려 700여 개의 건물과 9,990개의 방이 있으며 105만 점의 희귀하고 진귀한 보물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실제 방 개수도 약 9,0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성을 다 보려면 사나흘은 잡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여행하는 것이라도 이번 시간에 다 소개하기에는 너무나 많아서 이번에 간단하게 몇 곳만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자금성은 우선 크게 황제가 신하들과 나란히를 돌보는 장소 그리고 황제와 황우가 생활하는 공간 두 곳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곳에 살았던 중국의 황제들은 하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천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천자가 사는 곳인 만큼 화려하고 위험 있는 건물들이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궁이 있어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태화전입니다. 황제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인데요. 직위를 할 때, 혼인을 할 때, 전쟁에 나가기 위해 출정식을 할 때, 탄생, 축하 행사, 외국의 사신접대 등 큰 규모의 국가 행사가 있을 때 이용했다고 합니다. 태화전은 보다시피 이렇게 3단 기단 위에 지워졌는데 이 기단에 장식된 동물 조각과 문양도 하나같이 아름답고 섬세합니다. 높은 계단을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태화전 코앞에 도착을 했는데 상당히 마당이 넓죠? 자, 그럼 이번에는 태화전 안까지 한번 들어가볼게요. 자, 눈앞에 황제가 앉아있던 옥좌가 있네요. 황제의 위험을 드러내듯 상당히 화려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황제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 태화전, 이곳저곳에서 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용들이 어디 있는지 하나하나 같이 찾아봅시다. 일단 옥좌를 올라가는 계단과 그리고 그 앞 바닥에 있네요. 옥좌에 좀 더 다가가볼게요. 옥좌 너머로 황금 기둥이 보입니다. 황금 용이 새겨져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뒤에 다섯, 여섯, 총 여섯 개의 황금 용 기둥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어? 아래 카페 때도 용 모양이 있네요. 자, 그리고 옥좌 양 옆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의 코끼리 항모가 있고요. 또 하나, 둘, 두 마리의 학 장식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용이 또 있는데요. 위를 한번 볼게요. 천장 중앙을 보면 네모난 우물 같은 장식 천장이 있어요. 이곳에는 동황에 둘러싸인 두 마리의 금빛 용이 여의주를 불고 있습니다. 이 여의주는 헌원경이라고도 하는데 자금석 내 가장 진귀한 보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그럼 용찾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황제의 시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태화전이 참 넓죠? 이 넓은 태화전에 조정 대신들과 함께 무수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백성들을 살피던 황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국의 황제들은 이 자리에 앉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어떤 기분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